네 오늘 구덕이 구덕이를 사러 왔는데요 사장님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들어봐요 구언니 구언니 아 구언니라고 부를까 이제 앞으로 구언니 사장님 이거 지금 요보다 더 큰 거는 구시댁 아 구시댁 그치요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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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언니 구시댁은 뭐야 구시댁은 요거보다 시집 갖는 구덱이예요 어 이거는 얘는 얘는 요거는 천혁구덱 아 구언니 구시댁 사장님 아이디어 완전 재치가 넘쳐요 오늘 이거 들고 낚시 갈 거예요 낚시 갈거에요 지난주에 가서 고기 잡았잖아 그치 네 요거 이제 해가지고 내일 조카는 내일 모레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좋아좋아 감사합니다